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국산 자동차 회사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코미디죠. 얼마나 웃깁니까. 자 무슨 얘기냐. 국산 자동차 회사는 비공식적으로 사실상 공식이죠. 충전해서 어댑터를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댑터 사용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건 국내에서 사실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 테슬라는 CCS 콤보 1 어댑터 이렇게 해서 374,990원 팔고 있어요. 북미에서는 NACS 방식이고 근데 그걸 국내에서 일반적인 DC 콤보를 쓰려면 결국은 어댑터를 사용해야죠. 이 어댑터입니다. 자 이걸 DC 콤보에 꼽고 그 다음에 이걸 테슬라 차량에 꼽는 거죠.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북미는 NACS 방식으로 대통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미에 수출하려는 자동차는 이제 NACS 방식이 아니면 판매가 힘들 정도가 되겠죠. 그냥 앞으로 1, 2년 내로 다 이제 신차들은 대부분이 전환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뒤에는 이제 DC 콤보로 나오는 신차 자체가 사실은 숫자가 적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북미에서는 DC 콤보의 충전 환경 자체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겠죠. 당연히 테슬라가 제시하는 이 NACS 방식으로 대통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미에 차를 팔기 위해서는 이제 NACS 방식으로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한국에서 연구개발되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북미 수출용은 NACS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국내에서 테스트를 어떻게 할까요? 테슬라에 가서 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이없게도 국내에서 북미로 수출하려는 그 자동차를 테스트카를 NACS 방식으로 충전 소켓이 이미 갖춰져 있고 거기에 국내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DC 콤보를 이 어댑터 사용해서 꼽아서 충전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상하죠? 이 어댑터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던 회사가 정작 지들이 이제 차 8, 북미의 8차를 연구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어댑터를 사용해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냥 결국은 그 기존에 어댑터 사용하는 걸 적극적으로 제안할 때 다 얘기를 했죠. 아니다. 이거 어댑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건 인정받은 것인데 이게 위험할 수가 있냐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고 당연히 소비자들은 불편을 경험하는 것이죠. 테슬라 소비자들은.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북미의 차 팔아야 되니까 어댑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니까 자동차 회사가 신뢰를 못 받는 거. 아, 참, 참 뭔가 그렇습니다.